아 근데 되긴 하는데 막 엄청 잘하진 않은데? 엄청 잘하잖아 레인 누나 미드가 정말 너보다 잘하잖아. 뭐? 레인 누나 미드가 더 잘하니까. 반갑습니다. 아 멸망전. 누가 뻗어지면 나하고 아니면 안 나가려고요. 답보가 이상한 팀만 되고 있다고? 이거 어차피 인기투표로 못 올라갈 텐데. 탈령이 나 투표를 도와준다고 그랬다고? 무슨 소리야. 팀 투표수 올려준다고? 오. 문제가 뭐냐면. 레인아. 다프랑 한 번 많이 줘. 아 야 레인아. 미드. 야 다프. 이거 멸망전 같이 해줘. 미드래요. 야 다프 같이 해줘. 우리 다프. 아니 나는. 나갈 수 있으면. 누가 뽑아주면 무조건 나간다고 했어. 야 그러면은. 나 다프 박아놓고 이따 신청해. 나 다프. 나 나 진짜 맨날 투표 도와줄게. 내가 진짜로. 왈관 같은 무리하네. 야 왈관 절대 안 돼. 저기. 후 다행이다. 복실도 그. 아니 전혀 안 돼. 눈이 어느 정도 멀어야 그게 되는 거야. 안돼 안돼 아니 야 꿀떽떽떽이 근데 왜 잡혀졌어 꿀떽떽떽 어모어스끼지 롤도 취미로 가끔 하네 그냥 어 모어스 싸게야 어 모어스 싸게? 괜찮네 그럼 투표싸개 어 모어스 투표싸개 괜찮네 아니 베코 왔네 아 그러고 만약 베코 하며는 유툽 투표싸개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가성비도 가성비인데 투표싸개가 제일 중요해 아무리 똥이 쓰레기쓰기면 뭐 투표 아니면 어차피 못 올라가 근데 왜 진짜 가성비가 나 잘하는지 모르겠어 나 진짜 요즘에 그거야 나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자신감을 올려줘야겠어 그래 레인아 너 팀 게임 잘하잖아 레인이 오늘 이쁘네 아 프로 좀 그만 치라고 알았어 아 그게 습관이야 습관 아주 아니 레인 하틀박싱 0년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와 오늘 진짜 이쁘네 레인 언니 바빠 이상한 거 배우지 마 저거 못된 거라니까 저거 여신이야 여신 우리 원딜 여신이 나와 여신 이겼다 그건 좀 야 프로 된대 팀 따로 짠다는데? 야 프로 넣어 프로 넣어 프로 넣어? 투표가 제일 중요하다며 어 맞지 아 프로님 정글 카드라는데? 플래정글 카드 정글인 거 100%에요 님들? 아까는 믿으라며 근데 아니 아니면 나를 탕치기해서 답부를 탑재기? 탑재기? 탑재기 탈출하려고 그런다 아니 탈출이라니 무슨 소리야 조만장을 본다고? 아니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답부가 나갔는데 두명 레이너 나왔다 레이너 아니야 나 그러고 싶지 않아 나 레이너 언니와 함께야 알겠어 나를 불렀다가 소문이 있어서 다푸티 고라 지금 이사람 오 탱탱이 야 탱탱이 맞아 저희들의 구세주 슈퍼 탑라인업 아니 나 챌린저로 나가야겠어 나 하기 싫어 뭐? 레이너도 같이 가는건가? 어 나 원딜이야 나 아니야 안쓰고 아 김메이는 원딜을 불러고 그렇게 과정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야 프로 카톡이잖아 아니 민찬기는 좀 딱이긴 한데 선생님 선생님 저 안되는거에요? 이러면서 아니 프로 진짜 너무 귀여운 거 같아 몰카였구나 다황스럽네요 그래 나도 롤 잘 모르지만 여기 정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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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문제인데 니가 왜 팀을 짜고 있잖아 아니 레인 누나 생각을 해보니까 응 굳이 다푸를 써야되나? 야 저새끼 쳐내 탱탱이니 우리가 어차피 제발 기도하면서 감수장님 만나자 해가지고 감수장님 만날 수 있다면 하나 뽑거든 오오오오오 바로바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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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장님 이기는건 따로 우선 뽑고 아 근데 베크를 쓰고 베크 원딜 써도 되겠다 베크 원딜 잘하는데 베크 원딜 잘한다고? 아 근데 카시 원딜 이런거 쓰잖아 근데 베크 원딜 원딜 존나 냄새나 무슨 소리야 아 캐커지 미듬? 아 아 베크야 왔어? 아이 좋은 냄새가 난다는게 베크야 너 원딜 되지 않아? 이렇게 써봐 아 근데 되긴 하는데 나 엄청 잘하지는 않은데 엄청 잘하잖아 레인 누나 미드가 존나 너보다 잘하잖아 레인 누나 미드가 존나 레인 누나 미드가 존나 라니까 그 스왑하면은 그게 베스트지 베스트지 베스트 있어 어 좋은생각 좋은생각 베크를 구단주로 하면 안되나? 아니 무슨 소리야 아 별로야? 다쁘야 왜그러니 걱정하지마 그래도 회식 때는 불러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를 껴서 다쁘야 당치기 당했어? 아니 아니 당치기 안당했어 다하기 직전이야? 아니 아니 거짓말 치지마 진짜 무슨 다 푸를 빼 내가 만든 팀이야 점수도 따라 박푸르 시간 안될 것 같대 나는 유단님 괴롭힐 생각에 짜릿해 형 지금 푸르님 푸르 지금 떨쳐놓고 온거야 우리 푸르 우리 푸르 부단주 시키자 아니 푸르 유단님 안 이겼어 푸르 진짜 하고 싶나봐 다시 확인해본대 근데 난 유단님한테도 아니 푸르 시간이 안된다잖아요 님들은 푸르 푸르 시간 안된다 푸르 이제 다 극혐한다 이제 아니 푸르 근데 레인언니 원딜 뭐뭐해? 나 원딜 다행히 다 하지 누나 아이디 뭔데? 뭐 쓰는데? 레인언니 탱탱아 내꺼 검색해봐 풀레 못간 풀레카드 아 이거 레인언니 원딜 괜찮네 아니 원딜 전적 또라이 쌈이라도 하는데? 나 다음에는 나 다음에는 나 다음에는 7킬 6킬씩이에요 이거 22킬 혼날거야 이게 오버데스를 잘 안하는데 답배 너는 이제 만약에 팀 확정이 나면 유단님 연락해봤어? 확정 나면 너는 나랑 같이 아 내가 연락해볼게 씨 아니야 아니야 타요 그 유단님 연락처를 나한테 줘 내가 유단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내 팀장이니까 아니 유단님 뒷고 들어오세요 그거는 그 뭐냐 약간 뭐라는데 좀 약간 뭔가 약해 보이지 않나요? 타요가 타요가 노방종하면서 투표해준다는데 이 팀하면 그게 아니라 꼴충팀씨가 너무 약해 보이지 않냐고요 아니 우리 탱탱이 잘하시잖아요 아니 대단해 보세요 당신도 존나 약해 보여요 탱탱하고 복목은 이발 야 그냥 기누다형 의견 듣지 말고 신청을 해보려 지금 기누다형 이름 적고 그냥 신청을 해버리면 되잖아 빼도 방법 못하게 나와야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누다형 안한다고 하면은 아 기누다형 때문에 터졌네 이렇게 하면 그 형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돼 아니 안해 이 집이 조져가지고 그냥 이름 떠버려 그냥 신청해버려 야 다음에 만들 때 그냥 나 팀장에서 그냥 원하는 팀 이름 써서 그냥 내버려야겠다 여긴 라이너들이 다 머리 박는 애들이라고? 뭔 소리야 하하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